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LA 지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추진 중입니다. 아마존은 지난주 시의틀에 10번째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한 데 이어 LA 인근에도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후보지로는 올드페사디나와 웨스트 할리우드, 센츄리시티의 웨스트필드몰이 유력하며 6천 스퀘어 피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마존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층 확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오프라인 서점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